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Next.j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샘플 앱을 세탁을 해 보겠습니다. Next.js가 실행될 때 항상 sic 밑에 m 밑에 있는 layout.js라는 저 파일이 기본적인 웹페이지의 골격을 구성합니다. 개발자 도구 element 탭을 열어봤습니다. 여기 보면 여기 html과 body라는 저 html 태그 있잖아요. 이건 어디서 오냐? layout.js에 있는 html과 body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옵니다.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 주면요. rank.en이라는 부분 필요 없으니까 지웠어요. 지우니까 어떻게 되나요? html이 깔끔해졌죠. 그 다음에 body 옆에 있는 class name은 뭐뭐뭐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지웠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body도 깔끔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쓰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지울 건데요. 여기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밑에 있는 이 inter라고 되어 있는 저 상수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렸어요. 그리고 저장하면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한 상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body 태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메인 태그로 시작하는 이 일련의 코드들은 어디서 오냐? next.js는요. 이 레이아웃에 있는 이 childre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코드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page.js 파일이 리턴한 값을 children 자리에 갖다 놔요. page.js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요. 여기 있는 이 코드 전체가 우리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릴게요.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싹 지워버리고요. 빈 태그를 넣고 여기다가 next.hello.next.js 느낌표라고 하고 저장하면 오른쪽이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? 저장. 보시는 것처럼 body 태그 밑에 hello next.js만 남고 당연히 이 웹페이지의 내용도 저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 배경이 검은색, 폰트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. 그 이유는요. layout.js로 가보면 여기서 global.css를 임포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global.css 파일을 열고 이 css 파일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선택하고 지우고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세탁이 완료됐습니다. 자 이제 개발을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수고합니다.